학원 수업을 들으러 가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높은 건물에서 떨어진 소화기에 맞아서 크게 다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초등학생이 소화기를 던진 거였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한 학생이 학원을 나서더니 무언가를 들고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소화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어제저녁 9시쯤 건물 8층에서 소화기 두 대를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화기는 각각 3.3kg, 1.5kg짜리였습니다. A군이 던진 소화기가 건물 입구로 떨어지면서 두 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고등학교 1학년 B양은 소화기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B양은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A군이 고의로 사람을 겨냥해 소화기를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군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층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할 경우 고의성과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JTBC 신진희입니다. JTBC 신진희입니다. JTBC 신진희입니다. JTBC 신진희입니다. JTBC 신진희입니다.